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형님네 그 마당에 양념 딱이 지금 솥불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릇한게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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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구워 놓으니까 짤짤하게 맛있네 닭고기야 닭고기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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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아 아 아 아 아 처음은 이렇게 먹어야겠다 하루 전에 쟤는 아닌데 간이 딱 빼서 하루 뒤에 떼고 그 다음날 먹는게 맛있어 요렇게 먹어보긴 처음인데 맛있네 맛있어 야가 잘 돼서 그냥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응 그렇지 바닥에서 뽑으면 다 타피고 하여튼 별미네 이거 이제 싹 사과뿌면 사과뿌면 그냥 바로 빼면 그러면 내일 보면 지금 보면 뜨거워서 다 죽을뿌고 불 끌려면 저 긴 바이프를 꽂아갖고 밖으로 메고 확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고 아 예금 일종의 닭갈비가 되는건가? 응 음 아 맛있네 지금 나차 한개 못해 먹으려고? 응 한개 못해 팍 나차 나차 여기에서는 아니고 올라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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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빠지지를 위로 안 내려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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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지 깜짝나 차에 쓰는 차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전부 머리좋다고 고기 잡았어요 고기 먹어와서 고기 먹어와서 말꼬는데 아 와서 먹어 아 며칠이면 안돼 저거 안 맞지 클립이 응 다 다 이거랑 뭐 수평 안 맞춰서 되잖아. 저비야 이 씨...이거 빼서 짝을 어디서 옮기고 숯불에 닭갈비가 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맛있네 갈비를 하는 사람은